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대북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.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과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박 의원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 윤 당선인의 진서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대표단은 또 윤 당선인의 진서를 조사했을 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